1년 1독 통독성경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22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 애국과의 동맹정책과 함께 예루살렘을 요세화하고 있었습니다. 즉 군사강화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성을 요세화하기 위해서는 성벽 곁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다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갑자기 삶의 처소를 잃고 전쟁준비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키야 왕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성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모범을 보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의 찬미가 울려퍼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21장에서 2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82일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스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호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위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류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진이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개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누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하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폐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굴의 여왁계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웠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수풀 고깔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위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의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만군의 여왁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줄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왁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만군의 여왁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왁아.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아의 아들 내 종 엘리아겜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왁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질지어다. 두로가 황화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질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오.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그레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루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루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업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업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업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듬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도를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굴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21장에서 24장이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샘나, 엘리아김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이 이사야 13장에 이어서 또다시 선포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지명들은 바벨론, 갈대야, 신할, 해변 광야 그리고 무라다임의 땅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에서 엘람은 고지, 고원, 숨겨진 이란 뜻입니다. 엘람은 샘의 아들인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바벨론 반대편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습니다. 엘람의 수도는 수산, 즉 수사로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했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호남 민족국가입니다. 엘람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고대 근동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메대가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게 하는데 바벨론에 큰 힘을 보태었다가 이번에는 엘람과 연합하여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엘람은 도리어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는 곳이 되었고 엘람의 수도 수산이 이후 페르시아의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은 에스다의 배경이 됩니다.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메대는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카스피의 남쪽에 있으며 해발 약 900미터의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로 오늘날 이란의 북서지역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메대 땅에 살기도 했습니다. 메대는 키약사레스 2세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나 이후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선포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선포되는 바벨론의 멸망 예언은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은 아직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은 바벨론 제국을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끝내 남유다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즉 키루스 2세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마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두마는 에서의 후손들인 애돔족을 가리킵니다. 애돔족은 세일산에 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라비아와 애국을 연결하는 모욕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돔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면서 아침과 밤이라는 단어를 비교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이 오고 밤이 오듯 그들의 앞날이 밤처럼 어두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밤이 빨리 지나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다시 밤이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바벨론과 두마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라비아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2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개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라비아는 드단 개달 자손이 거주하는 곳이며 아라비아의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이어 이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에서 환상의 골짜기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이 궁극주의로 나라를 이끄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남유다와 동맹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곧 예루살렘성을 공격해 올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낸 바 히스기아는 그때를 미리 대비해 예루살렘성 수성전을 위한 방어태세로 자주국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또 다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량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앞두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들이 내일에 대한 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지도층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샘나는 히스기아 왕 때의 서기관으로 남유다의 국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샘나의 후임자 엘리야 김은 히스기아의 아들로 왕궁 책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석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아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 아수르 진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11개하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히스기아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그리고 이들은 히스기아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11개하 19장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샘나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과 주인에게 수치를 주는 삶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샘나 후임으로 엘리야 김이 등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 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샘나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역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들은 샘나뿐 아니라 그 후 하나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엘리야 김마저도 샘나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김도 그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세계 최고의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 도로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아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도로는 바다 가운데 위치한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섬으로 자신들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는 그 안정을 기발으로 해상무역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의 중심에 있다고 믿으며 빛나는 왕관을 쓰기도 하고 바다의 귀족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도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아수로왕 아수로 바디파리에 의해 여러 성읍이 먼저 공격을 받게 되고 그 후 바벨론의 네부가네살 왕에게 정복당하면서 성취됩니다. 그렇게 도로는 남유다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잠시 회복되어 국제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듬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군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원센터에rt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르기 바라마 솔로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솔로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